뚝 뚝 뚝 진짜 녹는다 녹아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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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다 이거를 큐를 써서 들어할라다가 저기 지형을 까먹었어 네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아예 스킬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은바 체짝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 아 아 유희 양이 알터같은 캐릭터가 있어 네 간다 좋아요 다 왔지? 다 왔지? 간다! 음... 가자... 간다. 아 공룡족? 아 디지몬 아니야? 벽에 부딪힐게. 아유 씨 뭐야. 건방진 너 오늘 왔나? 알았다. 여긴 안 내린 것 같은데? 건방지지 않았어. 다이놀필? 다이놀피어가 이쁘다고? 빨간상자 열어라 빨간상자. 어서 빨간상자를 열어라. 빨간상자를 열어라.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옳다? 음... 나의 포케머리판이다. 레벨 2. 내꺼. 좋지.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2. 행신! 어 뭐야. G7 스카우트가 없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내가 필요로 하는 총이 하나도 없네. 내가 필요로 하는 총이 하나도 없네. 내가 잘 챙겨주는 거 알잖아. 나만 믿으라고. 어떡하지 그럼? 음... 아자x3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 똥쟁이를 하는 거야. 침착하게 난 똥쟁이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가자. 침착하게 똥쟁이가 되면 되는 거야. 이... 이... 뭐예요. 이... 아이고! 오케이. 자 2보 하베스터로 이동 형님 오늘 당연히 우승하셨겠죠? 아니요 아 아까 했어 뭘로 아까 해? 우승 아 우승했어? 응 어떻게 우승했어? 나의 실력으로 주변을 살펴 제가 자동유 캐리의 드림 드립이 아니었어? 진짜 우승했던거야? 진짜 꽂수습 했어 아니야x3 나 이제 롱보호맨이 됐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아니야x3 롱보호맨이 됐어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아 만약에 여기에 궁을 박아서 3배율이 나오면 일단은 G7으로 바꿔야겠.. 바꿀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 이사는 있었는데 아 김도님은 이사같은 그런거 안한다 아 이사안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볼래? 여기 궁 한번 받고 경과를 시켜보자 지금 95%거든 이 시간에 따르면 아니 아니 여기 박아봤자 아무것도 안나와 아니 근데 이게 범위 넓혀서 꽤 나와 기다려봐 G7 좋아졌어? 여기있다 놈들이 접근중인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산비율은 없고 그냥 가자 내가 D7으로 여기 있었어 내가 D7을 뜬다 좋다 여기 좋았어 어디야? 안 보이는데? 안쪽에 안쪽에 아 들어갔나보네 가자? 우리 이보하메스터로 가자 어..저기? 터빈안에 있고 여기있고 하나 터빈으로는 가지 말자 응 너무 가운데야 저기서 총소리 내면은 아마 한 3분대는 몰려들거야 차라리 부들어가자 그니까 3분대가 아니야 지금 18분대 살아있어 어 그니까 허허허허 지금 터빈에서 총소리 내는 순간 그 팔도 사나이들 다 모여가지고 사나이 사나이 클럽 가입해야 된다 사나이 클럽이다 응 저 뒤에도 먹을거 많네 야 뭐지? 왜 18분대 안 뚫어들어 음 그것은 이 닌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이제 제거됐다 말하자 이 닌자 소울이 깃든 그들이 있기때문에 군대가 줄어들지 않는거야 도모 도모 닌자 슬레이어데쓰 도모? 닌자 슬레이어데쓰 여기 초중경이야 중거리용이야 석중경 아 G7으로 바꿀법한데 이러면 아 바꿨습니다 아 니가 바꿨구나 아 그럼 니가 G7 써 나는 차라리 얼터에 뭐 어.. 그런거 써야겠다 팀 도림 이거 응 굿 그냥 여기서 궁 한번 빨고 가자 아냐아냐 지금 그 저기 검.. 그.. 함선 안으로 들어가서 가자 앞 위로 가자 점프 드라이브 준비 여기서 궁 써줄게 여기서 쓸게 대작중 상전문 열었어 VIP 전용이야 대작중이야 VIP 전용이야 동세탄 없나 남왕이 너무 없다 어떻게 쓸만한게 하나도 안나오네 이리와 이리와 봐봐 뭐 그냥 가지 뭐 발소리 자동님인가 가만있을게 자동님인듯 남은 듯 아 맞다 스나 확장탄창 망각하고 있어 너무 조용하다 이게 우리 집으로 아니 13번데가 다 어디간겨 여기 스나이퍼 결머리판이다 레벨 2 아 뭐야 뭐야 가스 불 꺼야지 아 맞다 가스 불 가스 불은 중대사항임 아 이 닌자들이 지금 아직도 12분데나 남아있어 역시 닌자들이야 공룡을 그냥 풀자 그 편이 나을것 같아 또 돌아와서 1북 캐시 또 먹자 응응 라츠고 어디선가 수상한 발소리가 들린것만 같은데 구두에 가서 구두에 가서 구는 소리 하자 구두교에 가르침을 믿게 들어가야돼 어차피 링이 바로 옆 동네다 축소까지 30초 남았어 야 이 줄타는 순간 우린 싸워야될지도 몰라 응 좋지 사지말라는 줄 좋지 오우 백팩 여기 아무도 안왔네 어물찾기는 끝났다고 왜이렇게 조용해 아니 그렇게 많던 애들 다 어디간게 여기서 그냥 궁 한번 깔아줄게 아 깔아봐 아 근데 아직 쿨타임중 있어 아 그래? 아 들어가야된다 우리 들어가면서 저거 이보 확장 먹자 응 이보 이보시오 그 다음에 저기 빨간거로 가면 될거같아 오케이 좋아 매끄러워 일단은 안정적으로 인서클을 하는거야 고마워 예쁘니 이 세븐 스카우트가 여깄어 어 빨간거 열렸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빨간거 없어졌어 일단 인서클하자 이거 밖에서 이제 지저지면은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 여기 앉아있네 그 집 위쪽으로 가자 싸울 준비 어 여기있을거 같애 어 이제 있을 확률 높아 있다 있다 여기 집안에 있다 아 다운 아 다운 아 다운 아 다운 안에 있어 어 둘 다운 둘 다운 다 컷 아 오케이 오케이 끝 뭐야 이거 나 아니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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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 쿵쿵쿵 이거 이거 궁 깔아줄게 내가 무리하지 말고 아 바퀴 퓨즈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야야 우리가 브이 어 거기 거기 내가 막아줄게 휠도 막아줄게 아아아아 네크 아ática 아까우 이씨 아 etcetera 그냥 싸웠어야되 으으읍 어나더 갓우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юсь Ah 네 김덴 made 구독 감사합니다 매치 메이킹충 네, 빨리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에이 물총이라 그래 성례를 그래도 잘 맞긴 해 잘 맞는 대신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떠나다가 왔는데 너무 방 안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저 맞다 큐쑥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그래 하이버 가고 큐쑥 올라갔으면 이라고 할걸 라고 할걸? 이미 지나고 난 일 아이 간다 아 배고파 맞다 맞 아나 띵 아 배고파 고기떠리 놈들 고기떠리 놈들 자 간다 검은 구체로 간다 검은 구체로 간다 실력방송이에요? 아닌데 너 전에도 아서 너 여기 실력방송이라고 물어봤지 검은 구체로 간다 바로 들어간다고? 어 좋지 네 네 유명한 실력방송 이러면 우리가 늦네 저게 더 빠르네 아직 이만 좋았죠? 안전했죠? 나 아니야 파란이 시간 개손해보네 괜찮아 괜찮아 또다시 들어가가지고 적들을 적들을 유지킬수도 있지 그렇지 죽일까? 죽일까? 그것도 좋지 그것 또한 좋지 중요한건 이보 하베스터를 일단 하나 먹는거야 그게 중요한거야 이게 왼통이야 여길까지 열렸다 파브라 할까? 아니면 이보 하베스터를 기다리던가 죽일까? 죽일까? 아마 10초 안에 이보 하베스터가 스폰 될 것 같거든 응 죽이자 내 생각엔 어 10초가 지나버렸고 탈식 탈식 자 나왔다 바로 옆에 있다 네 먹고 올게 그 오 카빈을 먹고 취향이 망해지고 김종합맨은 성인방송입니다 한시이금맨 이딴 걸 보고도 변딜 수 있는 성인분자만 볼 수 있는 세인트방송이며 응 좋아 난 안좋아 가자 여길까? 응 가자 얘들은 저거 엄청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응 여기 내려가자 여기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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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올쪽으로 탁자 가만 가만 이제 능히 한 군데를 다 끌 수 있는 전투력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힙이 있는데 아니 쟤들은 지금 이보 캣지 못 먹어서 가자고 어 살아갈 수 있어 이딴까? 온다 발소리 있어 있는 것 같아 발소리 들렸어 내가 갈게 따라갈게 아니 있어 있어 있는데 낌새를 찾거나 매복 중일 수도 있지 여기 헬멧이다 레벨 3 일단 다음 이보하베스터로 이동합시다 아니면 빨간거로 어 내 생각엔 여기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보하베스터로 이동합시다 이보하베스터로 이동합시다 저기 있는 것 들어가자 이쪽.. 이쪽인데? 들어가죠? 아냐아 이보하베스터로 이동합시다 이보하베스터로 이동합시다 저 빨간거부터 먼저 가자 응 오케이 야 저건 저기있다 빨간건뭇 빨간거만 빨간거 빨간거 아우 다온다 응 여기 이스테이트 응 싸웁니다 물론 올라갔어 애들 태조아 아 에스테이트 가서 한입 해볼까? 좋지 여기 위쪽 위로 가자 좋지 여기 뒤에 아 쟤들 뒤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 뒤를 또 친다 오케이 쟤들 뒤에 뒤를 또 친다 보고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싸운다 지금 싸운다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간다 한 명 컷 응 여기 어떻게 될까 와 시일구 충전한다 순간 안 보였어 온다 아닌가 살랬다 깔고 있어 가까이자 여기 구급 퀴치야 나중에 우리 집으로 받으러 와 가자 가자 바로 가자 아 따라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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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올라온다 안 내려갔다 여깄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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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걔를 글러갔어 잡으러 가자 아 일단 쭉 땡겨봐 일단 먼저 갔으면 대기해 대기 쭉 땡겨봐 쭉쭉 어 오케이 얘 잡아야 돼 오는 거 어디까지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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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올라갈게 다시 다시 올라간다 어 어 아 너무 멀리 가버렸다 어 여기 잠시봐 내가 봤을 때 하아 뒤로 오는 거 봐줄게 같이 붙으면 안돼 어디만 못하게 같아 잠깐 쉴드 충전한다 링컬이 시작 얘네보다 많이 걸리지 못하니까 아 여기 또 1필 어디 어디 어이 살릴수서만 살려봐 아 아이고 아 맞다 와 왜 이렇게 쌀쏘냐 이거 으아 으아 롱보고 있어 G7이 없어서 흘렸다 아유 아 아 맞다 내가 내가 아니 나 왜 이렇게 우리가 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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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아니야 유명한 G7 스쿼트입니다 아 나 윙이었구나 가복 윙이었구나 아 그니까 진짜 이 302를 짓는 행위가 자꾸 이제 나를 죽이는 것 같아 이 이 극악무도 한 총에서 빠져나가야돼 아 이번 챔피언입니다 아 그니까 차라리 3030 들어가겠다 그니까 G7 없으면 3030이라도 들어가겠다 아 다들 추모 이제 목표를 집중하자 목표 아직 못 보셨어 전날 안받아 그새끼 항공모함으로 간다 이건 모함이야 이분 모함? 못? 아 태준아 네 피스키퍼 있어? 없어 내가 줄게 아 여기 받아 자 아 괜찮은데 지금 나 모잠비크 내가 있어 아 모잠 쓸거야? 응 아아 그래? 지금 추궁탄 얻어가지고 오 좋지 이제 모잠비크 음 쓰고 싶은 그런 마음 음 그런 마음 오 마이 아 그래 뭐 여기 스나이퍼 헛된 탕탕이다 레벨탑 음 아 안돼 이 총을 집지마라 그 총은 썩었다 오 이건 좋다 임시로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G7 스카우터야 오케이 가져와 흐허허 흐허허 쌀과자입니다 엄마맛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기가 귀찮아 여기 피스킵하다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일로 가자 이보 아베스터로 이보 아베스터로 어 레츠고 저기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나는 파밍 끝났어 나는 G7 스카우트와 3배율이면 난 파밍 끝이야 나는 뭐 더 할 나위가 없지 오두술 실행했어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잼돌리 붙어 경량확장탄창 3레벨 있었다고요? 헉 내가 먹었어 어 포켓들이냐 어 뭐야 이보 아베스터로 위에 퀴가 올라가면 취소되네 어 그 팔찌를 맞춰왔어 랑버 청소리난다 또록이지 흐허 야 와 나 저거 먹고싶어 뭐 피스깊어? 방금 피스깊어 나 뭐라 가야지 그러면 동훈이 먹고싶은거 다 먹으렴 무리엄 점프드라이브 설치완료 자 전투 스타트 자 자동이 궁 깔았어 지금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깐따삐야 하면서 이제 타임스 타임 코스모스 타고 돌아가면 되는거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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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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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빠져 다운 다운 딜 좋았어 최고가 형 쟤 넥서스 그냥 넥서스 넥서스 타 그냥 다 넥서 타 넥서스 있잖아 산다 산다 아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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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고 괜찮아 달려줄게 자 터빈으로 갈까? 아니아니 우리 가서 자동력 회수하고 다 죽인다 그래요? 아하 살렸을거야 어차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혼란한 동안 회수를 해주시오 됐다 아아 야야야 치켰어 치켰어 아 숨어 숨어 봤어 봤어 봤다고 응 그니까 어 뭐야 안 봤나? 뭐야 저 위에 있다 쏘지 말게 쏘고 싶은데 하하 되게 쏘고싶다 다시 뭉친다 얘들 응응 그니까 근데 지금 싸우는 동안에 가자 어 오케이 싸울게 얘들 이 왼쪽에 소리 난다 응 나 나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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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캔 당했어 날라갔다 날라갔다 나 그거도 있을걸? 이편도 있을걸? 아 알겠 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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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살려구요 어 살려 어 죽여버릴거야 야 좋아쓰 오히려 더 깨끗해지 아 뭐야 싸운다 얘들 나 내 시체를 먹으러 갈거야 아무도 많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해줄게 이 스페이트 가운데서 살린다 아 내가 업무해줄게 어 오케이 이미 다음 링 안에 있네 저기야 저기야 복세기가 내려온다 이렇게 왔다 뽑네 나 빨아갔어 자 이제 이 지도에 있는 모듈을 어 죽일 준비가 됐어 나는 삭제할까? 응 삭제할까? 아 자 자 자 저 빨간거 먹고 하자 모듈을 죽일 준비가 됐어 지금 응 빨간거 삭제할까? 아 뒤치기 하고싶다 여기저기저기 자동 어디로 갈거야? 이거 그러면은 먹고 일로와봐 먹고 일로와서 나와봐 이거 이거 블랙마켓 있어 응 내꺼야 발소리 발소리 위에 발소리 나 회복좀 할게 잠깐만 실드 충락중이야 아 온 동네마다 저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응 온다 올거같은데 오라그래 오라그래 오면 좋아 와 여기가 문 보고 있을게 화봉 뭐야 아 나 아냐 우리 아냐 쟤들이야 잠깐 치료중이야 일단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 어 계단 내려오면 죽이면 돼 흠 살려보낼건 아니겠지 일로 떨어지진 않을거 같고 하지마 응응 나 빼먹을라그런가 지금 어 내 머리 위에 있다 몰라 시끄러니까 죽여버리고 이 자식 어그로를 까불라 까불라 그냥 까불랄랄랄랄 아 좀 놀라게 해주자 잠깐만 기다려봐 자동 킵타고 올라가서 다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아냐 아냐 그건 아닌가 있어? 왔어? 아냐 아냐 그냥 이게 싸우는 것처럼 아냐 이 위에가 어떻게 돼있다 가야 돼 상점 굿 썩 썩 썩 온다 괜찮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진짜 누구면 안 돼 여기가 참 힘든 구석에 있구만 나 얼토 왜 뽑았지? 가본가? 딱히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얼토 앱 뽑았지? 다 먹은가 나 얼토 앱 뽑았지? 다 먹은가 나 얼토 앱 뽑았지? 다 먹은가 안 얼토 앱 뽑았지? 안 얼토 앱 뽑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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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까라 들었지 뭐 탈다 탈다 우리 빠지지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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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던지고 빠져 야야 죽나 이거 그거 없다 어 그거 그거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어 살릴게 그거 던져야 돼 그거 던져야 돼 저거 던져야 된다고 어 뭐?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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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킨실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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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지금 삼링이라 아 죽겠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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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거 그거 던져야 돼 그거 그거 알잖아 그거 거시기 거시기 이거 하자 그거 낑낑 그거 그거 하자 그거 자동님 배가 많이 고픈가 봐 근데 나 지금 죽을 거 같아 지금 그거 그거 지금 그거 하자 그거 어 봐보고 있다 봐보고 있다 배라주기다 26분 아유 근데 맞어 밥 안 먹으면 진짜 뇌에 힘이 없습니다 포도방에 그쪽에서 강사! 떼시노 확인해! 저쪽에 라이벌이야 멀리 있어 그럼 끔찍한 결과가 있겠네 나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가져왔어 내가 패션감각 하나는 죽여주지 어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괜찮나? 일단 맛을 보자 어 어 맛은 정상이고 음 아 적당 조금만 괜찮아 아 아 내일 휴방이 아니라 다른 방송 출연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신속하게 접근해서 저쪽에 착지하자 어 간다! 어 우리 채널은 휴방이겠지 뭐 아 카페에 공주 올렸어요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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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아 어 나 총이 없다 야 총아 아 아 진짜 이 새끼를 총알 다 들고 왔어 개새끼들 여기 있어도 그냥 졌다 우리는 아 근데 에이펙스의 좋은 점은 이런 거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른 템포 살리는 것 역시 빠르다 흠 올라고 한다 내려오 창문 볼거야 창문으로 볼거야 아 숨어가지고 창문으로 본다 우리 야 일단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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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라 올 수 있어? 일단 나를 따라옵나 어 그래 우리 저거 먹자 이보하베스터 먹으면 파압될 수 있어 파압되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보하베스터 먹고 Q로 빠져나올게 할 수 있겠어? 난 어르바이는 Q가 있잖아 여기 바로 뒤에 또 사람 목소리 안들려 또 사람 마이크 꺼진더라 끄고있네 사람 한거야?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아 딴 데 진짜 아니 아니 맨 총에 에임을 맞추고 있었어 겟롤 아니 우리 김도님이 이렇게 나를 빨리 살려줬는데 완전 존나 멋있게 살렸는데 그것도 못봤네 어 그냥 쓱싹했지 자 가서 복수하러 가자 우리 리벤지 스타트 오케이 리벤지 왔다 발소리 응 아닌가? 아냐아냐 나 들은거 같은데 통통한 소리 들은거야 뒤로 돌아가자 레츠고 돌아서 치자 다 다 다 모여 일단 뭉쳐서 한번에 몰.. 몰려가 자동 돌아와요 가요 나왔어 왔어 글러가 문 나오 가자 차 타는 소리나는데 여기로 올라가자 왔어? 응 타밍했다 얘들 올라가다 응 왔다 이 자식들 위에 시체가 있던 곳 소리 나은데? 일로 갈게 아닌가? 잘못 들었나? 버스앱도 고른다 플랩라인을 칼로 바꿀까? 플랩라인을 칼로 바꿀까? 일단 내려가서 뭐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밥을 먹을겁니다 시간이 있을까? 밥을 먹습니다 어디를 갈 시간? 백평원 밥을 먹습니다 그.. 그리고 더워서 가기 싫을거에요 그 지금 물난리 괜찮아? 아 물난리같은거는 상관없어 물난리가 그러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뭐 아니 그 백평원 그 잘못하면 인간튀김기가 될수도 있어 거기가 흐흐흐흐흐 30도 야 이거 제가 뭐 받고싶다면 괜찮은데 어 제가 좀 좀 원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더워서 아 안 가는게 맞는거같아 응 여기서 궁 한번 더 빨고 가도 되고 지금 야 저거 먹으러 가자 지금 80 야 90%야 지금 이버실드 이버 캐시 먹으러 가자 좋지 펜지 드라이버 점프 드라이버 점프 드라이버 배치 아까 우리 죽인 애들이 조사한거 같애 응 엉 소리한다 여기 에너지 확장탄창이 있어 나이스 좋았쓰 싸운다 라운드 마감중 라운드 마감중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힐 근처에서만 박아봐 음..잠깐만 저거 저거 눌러버려 저거 눌러버렸어 저를 카로 바꾸고 다가오다 우선 한달 자기장 응 나 조준경 깜빡했다 아 괜찮아 조준경 뭐필요한데 3대 2율이나 2사대 2 없어 괜찮아 가자 들어가자 들어갑시다 느그~~트하게 가자 너 그거 있다 이거 채우는 거 공채우는 거 있다 이름 하나도 생각 안 나 지금 내가 지금 녹아버렸어 나도 공 채우는게 있다고 여기? 없잖아 여기는 아니 그 먹는게 아아 저기 이사 파란거 있다 저기 공 썼다 공 썼다 공 썼다 어 오케이 어떻게 죽으면 공헌 헥스 죽으면 한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공헌 헥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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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갈게 죽어 이거 깔아야 돼 여기 여기 돌자 옆으로 돌자 해고 갈게 해고 갈게 해고 갈게 해고 갈게 여기 싸운다 다른 곳에 해고 갈게 야 잠깐만 힐좀 야 체력이 별로 없어서 잠깐만 또 사람 구성 필요해? 아니 어 아 아 나 죽었다 저기 나갔는데 나가지 말고 나 살려줘 여기서 내려가 내려가 그럼 히트실드 없어? 여기서 살려줘 일단 살릴게 내 회복 좀 할게 천천히 나가도 돼 천천히 나가도 돼 이거 태워가고 이거 힐킷 없어 힐킷 좀 뿌려줘 나 주사기밖에 없어 주사기뿌려줘 아무거나 이거 챙겨올게 가자 일단 여기 주사기 아직 전리 끊지 다른 분들도 마중 나왔잖아 잠깐만 그.. 이쪽으로 가자 그니까 그로 가야 돼 아아 돌아가야 돼 가자 나 가 있을게 일단 점프 드라이브 준비 쭉 가 쭉 가 어차피 나 궁이 있으니까 자원 다 써 일단 필요한다 괜찮은 수가 신경쓰는가 자! 드라이브 갈 시간이야 그..여기 와볼래? 여기? 여기? 아늑하거든? 어차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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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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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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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조물 아래 여기 내려와봐 한 번 힘들어 힘들어 나 간다 그래 간다 간다 아 근데 지금 시간만 어 으로 끌게 어 으로 끌게 어 으로 끌게 자자 풍선이나 한 번 뻐볼게 어 풍선 뽑아볼게 어 풍선이 맥믹 중 나 살려온다 나 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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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 어 여기서 여기서 구상 뽑아 구상 뽑아 아 하고 저 가면 되니까 풍선이나 구상 옵니다 어디? 있어 나 구상 퇴근하게 퇴근하고 갈다 어 좋아 좋아 일단 들어갈게 어 먼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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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쭉 땡겨서 퇴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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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힘들겠다 퇴근하게 퇴근하게 흔히 나 퇴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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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퇴근하게 어 살림이 돼 또 살림이 돼 얘네들 어차피 못살아라 도러 어 지금 우리 준아파비가 하고 있어 어어어 쟤네들 못살아라 도러 우리 파밍에서 살아라 도러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도 멀어져 그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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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저희 살리게? 지금 방법이 없어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다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안살리네 죽어도 살려야 돼 그냥 죽어도 살려야 돼 앞에 있다 이 게임 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이제 버티는게 원래 자기장 메타 이제 못하게 하려고 어 자기장한테 계속해서 죽어요 어 그냥 무조건 죽어 아 그 무조건 사망이라는게 달려있어? 어 무조건 사망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 띵띵하는 그 지안씨가 있었구나 어허허허허허 1분 지나면 그냥 그 비올라가는 것도 같은 예전 그 그 시즌이 레전드야 계속 쳐맞으면서 구상 계속 사가지고 먹으면서 일정하는 그 시즌 그게 이제 안된다 이거지 아 오케이 셀리아트 배타 어 음 톡톡톡톡톡톡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 크흫 2탄하고 밥도 먹어야겠다 음 오케이 아 부르셨다 노래는 좋아 아 부르셨다 아 그래 벤이라고 해놨다고? 아 그래? 이제부터 벤입니다 어디가지? 거기 갈까? 아 빼가 와 이거 던젠플라자였구나 저기가 본사이 본사이 내 생각에는 그 아무거나 일본어 중에서 그럴싸한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왼쪽으로 보고 왔는데 오른쪽으로 건물 안으로 쏙 그냥 건물 안 쏙? 오케이 바로 야 죽여! 야! 야! 하아터 고잠 비크 히얼 하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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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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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뒤로 쫓았다 쫓았다 아 아 아 으어어어 어어어어 와 버렸어어 오우웩 아 만났어 후어어윰 오오! 빼자, 또. 뭐야! 바로 시작! 어떻게 삶만거리! 자동님 밥 먹을 때 방해될까봐 빨리 퓨 잡아주는 얘펙의 마음.. 오케이, 좋아 좋아. 5분 남았어요 5분 5분? 너꼬리 고붓 너꼬리 고붓 앗 또 고붓 알지? 잘 알고 있지? 감사합니다 목포 간다 화이팅 왔다 반대쪽 왔어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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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은 어디일까 다운 왕쩡이 밖에는 죽겠다 아이씨 오른쪽 오른쪽 죽여 죽여 살렸다 어? 안간다! 마무리! 아 잘했어 아 멋있었다 굿샤 굿 어? 내가 뭔줄 알아? 내가 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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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리 낄리 와따시 너 딴 접이다 형? 뭐야 누구야 귀여운데? 아 줘봐요 쟤네 이거 카역건 아니네 저 이상하세요 모축키 생일이래 와 이거 뭐야 빨간걸로 막 둘러싸져있네 기지가 뭐가 그게 뭔데 아니 지금 봐봐 여기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아 여기 다 뜯다하고 와 어 빨갱이 이거 완전 빨갱이 다 뜯다 해버려 다 먹자 다 뜯다 빨갱이지 비자체 이거 이거 김두님 좋아하는거 음 음 잠깐만 일단은 3배열을 버텨 아니 이미 아깐 또 버텨 잡는다 맞히고 용량탄창 우리 무츠끼 생일이라구요 아 무츠끼 흐흫 흐흫 에스까드 그렇군요 흐흫 나 치료중이야 아 좋됐다 윙스티프다 제작중 기다려봐 맨바 한번 빨갛게 물들어볼까 응 죽을거면 내가 직접 죽여도 괜찮지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좋았어 이거 열고 나면 뭐 우리 다 풀팀 될거 같은데 다 원하는 무기 얻었지 응 어 이보하베스터있다 저기 어 그것도 먹고 내가 먹게 오케이 점프드라이브 준비 추가 보고픕니다 이 배음망덕한 것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G7을 먹고 생각해 아닙니다 G7에 뇌가 절여져선 안된다고 색깔이 여기서 흐흠 απ ㅎ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좋아 야 마지막 빨간거 맞다 파란거 파란거 저기 대형보급품 상자다 점프드라이브 설치완료 흐흠흠 이.. 벌써 이제 우리 보갑 보갑 직전이다 응응 굿굿 프레저를 더 찾았다 강산사는 나중에 빨갛게 빨갛게 오케이 아아아 김도님 나 좋은거 줄게 좋은거 줄게 내가 정말? 응 일단 안쪽에서 만납시다 응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또 빨간거 자동립 쪽으로 와 오케이 저기 노란거있어 이보 먹으러 와 오 여기 사람 사람 여기 사람 잘살아서 돌아와 야 이거 포탈탈해 출력중이라고? 어 내가 공격을 했어 아아 엄마 딱 꼬마할거야 포탈탈해왔어 죽으면 F타고 오면 돼 어어어어어어어어 포탈타버렸어 괜찮지? 선빵필패? 이리로간다 거기 애들 한군데 있었어 아 여기있어? 아 있네 오 복합됐다 이리로와 우리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가자 문속으로 들어가자 문속으로 들어가자 싸워 싸워야될수도 있어 어 볼게 볼게 아마 여기 중간에서 만날거야 네 보고있어 어디갔어 빠졌나본데 벌써 들어간거같은디 중량확장판창이 여기 일반 재머리판이다 레벨3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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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이 됐습니다 음 중량판약이 필요해 된다겠다 아아 저기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이쪽으로 데려가야되 그러면 오 좋아 완벽해 내 공원엑서스가 파괴됐다 꿈아 꼬마 도망가 고마 고마 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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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있어 흐흐흫 여성것이 끝나버리고 또 들어가야되네 가자 모든것을 끝내주시 끝내주는다 이거 먹으면 들어가자 터미네이터 좋지 여기서 낙사각인데? 흐흐흫 습괴 보는구만 야 보라색 저거 뭐지? 뭐 만들었거든 저거 제작기 만들었어? 아 맞네 지금 떨어진건데? 아 지금 막 떨어졌어 상냥하기도 하지 고마워 고마워 참 반갑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싸움소리 어 가자 가자 싸우자 먹어볼까 한번? 냠냠 우리는 이제 어떤 군대와 싸워도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지상자의 승리자가 된다 그 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있지 먼다 멀다 좀 그리고 나에게도 역시 이 G7 스카우트와 3배율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또 3 어? 한번 보고 가 야 야 날아간다 어 날아갔다 날아갔어 날아갔어 오케이 오케이 황세탄 요시 음 좋아 가자 출발 중탄은 애착이냐고요? 중탄이라니? 어 어 없어 여기 있나? 왔다 왔다 어디 어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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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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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잇 아잇 스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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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스크래 스크래 여행 아기 도망간다 아기 도망간다 아기 도망간다 아 여기 밑에 있다 아기 밑에 있다 야 딸팀 딸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 들어올게 포탈도 있어 포탈도 있어 포탈로 돌아와 또 포탈으로 돌아와 다른 길은 위야 니가 포탈 돌아올 수 있어?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내 살릴게 아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 몰래 빠져나가서 그냥 인서클 하자 이거 우리 막아야돼 10초 여기 들어가야된다 이거 가자 가자 잠깐만 풍선탈까? 풍선탈까? 어 풍선탈까? 어 풍선탈까? 어 풍선탈까? 어 풍선탈까? 자자 풍선 켠다 얘네 싸운다 얘네 싸운다 어 뒤에 뒤에 깔아 뒤에 어 그냥 들어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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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죽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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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터들러야돼 어 잠깐만 이쪽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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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게 난 그냥 갈게 들어와 들어와 아니 그냥 들어가야돼 그냥 그냥 들어가야돼 어 그냥 가야돼 이리와 이리와 빨리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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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여기 왔어 애들 오는거 잡아야돼 이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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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줄 샀다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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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 올라가 돌라 들어가 풍선 responsive ick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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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안에 있다! 힐해 힐해 힐해! 아이, ㅆ.. 아이, 개패끼를 진짜.. 어어.. 으아... 안 먹겠다! 밥 먹고 와! 응! 너무.. 무비 맞아! 아, 잠깐만.. 무비로 돌아가기 무비로 돌아가기 뭐 바꿀 거 있어? 아, 지금.. 이 게임이 안되는데? 누가 나갔나봐 아아.. 그것 때문인가? 아, 네 테이커829님 구독감사합니다 아, 나도 햄버거 하나 먹고 올게 아, 그래? 아, 그럼 시작! 자동 뭐 밥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자동 밥먹는다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거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먹으면.. 아, 먹고 오지 아, 먹고 온다고? 아, 그럼.. 아, 아.. 아, 그럼 자동 밥먹으면 나도 햄버거 하나 먹고 오지 아, 아.. 나도 딴 거 오고 있으니까 음.. 오케이 가자! 가자아! 어디? 어디? 에이펙스 에이펙스 레.. 라이저랜드 가자아 예.. 두고 가자 레디 박아라 자동 예쓰! 예쓰! 흐흐흫 자동..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목소리 안들려네? 응 아, 네 제쿠님 구독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제쿠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흫 하아.. 아이.. 아.. 내가 우승 확률 라이프라인 라이프라인이 내가 우승 확률이 제일 높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이지 마지막에 팀이 전멸했는데 김도니 혼자 살아난 다음에 나머지 적들을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다 쓸어버려 그리고 라라가 좀 그게 있어요 등치가 작아서 잘 안맞아 자자 건물 하나씩 들어와 에이제이체가 간다 이 라라의 내면에 흉폭한 야수가 숨어있거든 이 야수를 깨워라 이 총으로 이 톡스 이 톡스 이 톡스 간다 겉면에도 있다고요 오케이 어? G7 스카우트?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 오우 총신 안정기까지? 이 톡스 이 톡스 정? 정을 허락한다 치티 디홀 으어어어 또 있다니 이럴 수가 두개는 너무 많아 두개는 안들어가 아 응 응 이거 이거 사복이 두개 안달리지? 어어 여기 오케이 오우 잠깐만 천천히 아 몰다 몰다 어 일단 어 잠잠 이거 줄 타고 가지 침착하게 mica 줄 타고 가는거지 가 핸팀 어 팀에 싸워 야! 왔다. 나 왔다 다 왔다 어디갔어? 도망간거 아니야 무서워서?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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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버린거 아니야? 여기있다 위있어 위있어 할인중 아 그니까 누구고싶어서 눕는게 아냐 아 눕수있지 그럴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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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니 누우면 안된다는건 다 알고있어 아아 맞아 맞아 그건 다 알고있는 기본적인 상황이야 저 실드가 깨졌다. 저 실드가 깨졌다. 저 실드가 깨졌다. 아악. 3석! 로비로 돌아가네. 어 로비로 돌아가면 안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그 내가 이제 쏘던 지브롤터 말고 왼쪽에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둘러싸졌어. 어 그니까 그 각에서 내 맞을 각이 아니었는데 다른데서 총알이 날아왔어. 그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할 공간이 없었어. 그니까 지브롤터가 아니라 딴 애였어. 딴 애. 양쪽으로 애들 커졌어. 응.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레전드가 33평방센티의 히트박스를 갖고 있는데 코스틱. 지붕이. 아 기네들 원래 요새와 달려있는 애들은 원래 등치가 커요. 그래서 요새와라는 패시브가 달려있지. 참고로 제 히트박스 작은게 레이스고 그 다음이 아마 라라나 그런 애들. 왓슨 라라 이런 애들. 그니까 레이스가 왜 히트박스가 작냐면 걔 꾸부정하게 이제 수그려있거든 기본 자세가. 안그래도 키 작은데. 한 번 너프. 한 번 너프 당했지.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두 팀. 야 우리 뒤로 돌아가자.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내가 부동대로 와야돼. 이리로 와서. 아 그래요? 오케이.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오케이. 어이씨. 아 나 총없다. 나 총없어. 빠져 빠져. 응. 빠져 빠져. 음. 총 가져갈게. 야 천천히 해 천천히. 위로 밑에 온다. 밑에 온다. 아아. 아. 나도. 누가 없나요. 자동림하고 나와. 알아서 해볼게. 오케이. 일단 회복하고 가자 태준아. 지금 두 팀이야. 아 회복해. 가자. 김도 오고 하러 가자. 응. 한 놈 죽었다 또 저쪽 팀이. 싸우고 있어 지금. 새놈 죽었다. 새놈 죽었다. 빨리 빨리 가자. 아아. 들어가자. 따라와. 왜 이렇게 안 맞냐.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잡았다. 이거. 피가 없다. 죽였다. 맞다. 오. 역시. 자동.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안에. 안에 있다. 아악. 여기에 놈이다. 으으흠흠흠. 잡이. 오비로 안 나가는다. 아 잘 썼는데. 역시 초반, 초반 저거 뭐야 초반 황, 황가티프 시작하자마자 황가티프 먹으면 진짜 꼼짝 못한다 너가 내린다 레츠고 확실히 사빙큐하면 애들 잘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지는 것이 에이펙스입니다 사뭇 달라, 애들이 잘 쏘고 합이 잘 맞고 뭔가 한 분대 분대가 어설픈 애들이 없어 진심으로 상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 1등 하려면은 되게 전투 피하면서 그냥 막타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했지? 전투를 피한다고?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야 전투를 피해야 돼 전투를 피하면서 애들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좀 지나칠 정도로 잘해 좋았어 빨간걸로 가자 집안에 싸운다 집안에 싸운다 방금 전에 싸웠는데 내려 앞에 있다 여기 싸운다 여기 싸운다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안에 있어 내려가 싸우지 말고 위에서 던지해 위에 있어 위에 곧 잡다 일단 나는 또 한 백업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둘 다 해 나 무시하고 내가 딸래 하모, 하모 컷 오케이 아 지금 벽을 벗어버렸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아 아 회옥 중 이건속 복독 여여여여여여 아 아 아 무슨 반속이 와 아 아 아 슛 여긴 멍청이다 쓸어버려 이발 헤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이게 힐 힐 흩 힐 피아 힐 힐 힐 킹 그니까 좀 에펙이 이상했잖아 솔직히 존나 싶다가 갑자기 이제 랭크 오르니까 존나 어려워지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 좀 잘하면 골드고 좀 존나 열심히 하면 플레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플레이 4에 다 박혀있었지 사람들이 아 아 아 아 그니까 열심히만 해도 그니까 판수로 플레이를 가버리니까 플레이가 의미가 없었어 근데 뭐 솔직히 지금도 판수로 플레이 가지 뭐 일시적으로 찍는 건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가끔 흘러내릴 순 있다는 거지 플레이 계속 읽기 힘들어 그니까 롤 플레이면 좀 게임 좀 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자랑할 수 있는데 에펙플레이로 자랑하면 약간은 왜 왜 그걸로 자랑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샷건 하나 들자 샷건 샷건 중탄 샷건 중탄으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 총은 아니야 택기야 그 총은 아니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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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야 지지 그 총 버려 아 나쁜 사이리야 그 총은 안돼 나 비수키퍼 하나 줏 지지야 지지 야 저기 싸우면 가자 저거라면.. 저거라면 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일단 파이트라운드로 가서 저기 뭐야 이보 캐시 먹으면서 싸우든가 생각해보자 이보 캐시 먹어야지 어 조심해 닌니 축소된다 이보 가베스터 어 줄이 있었구나 여깄어 저기 바보 하나 가까워 펜트 좀 깔게 누가 여길 지나가면 바로 알 수 있어 타격 중 조심해 자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요청할게 저게 실패 아 크랙 비웜 내렸는데 내가 내린거야 내가 보고싶게 이리 올 수도 있어 어 뒤쪽에서 올 수 있어 여기 자리가 별로 안 좋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가자 쟤들을 우리 사이로 끼워야돼 오케이 틀겼다 틀겼다 링으로 돌았어 링으로 돌았다 김도가 한창 R301 사지라이프 쓰던 시절엔 프레데터들도 김동완 보면 아들아들 온다 온다 왔어 왔어 딱 준비해 나 하나 불어냈고 나이스 하나 다운 나 가지 말게 내려갈게 나 시발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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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불 들어오네 어깨 불 들어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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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 더 있어 한 팀 더 있어 안전한 데로 가 와 김동완 잘한다 아 아 오우 총알 잘한다 어깨 불 들어오네 진짜 총알 없나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지 분리의 다음 위치를 맵에 표시했으니 살펴봐 스킨 스킨 다른 스킨은 모르겠다 그 기본 스킨 그 기본 스킨 아 나 노란색이었나 그 전설 스킨은 어깨에 불 들어오고 노란색 그 있잖아 노란색 그 있잖아 첫건 탄약 레벨 4 레벨 4 2,4 배율 중량 탄창 내가 확실해 보겠다 풍선 터지는 소리 여기 있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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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통 불... 불기용한 자들이 가자 sey inter 들어가야된다 아 지금 링안에있어 어 그리고 날아서 내려온거 지금 여기왔다 일로 몬아 뒤쪽으로 몬아 멍청이 날 쏘고있다 해복주 어? 나 뒤로왔다 맞아줄게 우리 가야된다 아 가자 애들 돌아올거야 아이고 또다 나가진마 가자 이거 더 빠져 응 진분 1조로 가자 일로와 여기오면은 내가 깔아줄게 큐 응 밑으로 올수도있어 조심해 여기 뒤로 이거 이거 뒤로와 이거 뒤로 어 봤어 봤어 샷건탄이 없다 샷건탄하나맞아 샷건탄 여기 땡큐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야 이거 풍선 깔아줄게 그냥 들어가자 큐 한번 받고 어 나 풍선도있어 샷건탄이 없어 좋아좋아 풍선 한번쓸까 아니아니 아니아니 어 오케이 오 샷건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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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 남았어 능이 가깝다 오사 비컨 천천히 뜨거워져 으흠 어 맞다 나 총신환전기 거기 또 마우스 흐리는데 이거 흐르는 비처럼 아름다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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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냥 하고 끝나고 한번 만져봐 어 아니아니 마우스가 존나 흘러서 아 존나 흘러 그건 어쩔 수 없지 존나 흐르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여기서 봅시다 여길 그리고 오뎅하나보이면 알려줘 총신부청물이 필요해 으흠 으으음 안 들렸던거 같은데 들었나? 아 나 지금 해프편도 이상한가 봐 마우스는 위빈 있어 어? 경량 탄창 나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이브하베스트에 나 그거 패시브 써가지고 나 빨간 만들게 그냥 알았어 알았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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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탱킹을 하는 측면으로 내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제 내 살리는 그런 의미로다가 바로 바로 치까? 치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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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제작하고 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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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나 붙었어 나 붙었어 나 이제 그 미련 구질구질하게 가지는 남자 아니야 팀원과의 합을 더 중요시하는 남자야 왔다 왔다 너랑 거 위로 왔다 왔다 또 있어 거기 아 오케이 보인다 나 싸워야 돼 이거 음 아 아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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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빼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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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스 깔고 금음 막아 금음 막아 금음 막아 금음 막아 일단 잠깐 잠깐 힐좀 할게 막아 두개야 두개야 아아 아아 자자자 찍어줘 아아 내 내 실드로 활용해 버텨 버텨 실드 그냥 문을 봐 문을 막아 어? 문을 봐 어떻게 막아 아니 문을 보라고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싸운다 싸운다 살리면 돼 살리면 돼 아 아야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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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아아 나를 이용해 나를 이용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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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막아 문 막아 문 쪽에 박아 알았어 알았어 어 다 죽었나? 아니 안 죽었어 살린다 살리는 중이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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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문 막아 막아 계속 막고 있어 어 어 어 으아아아 뚫렸다 하하하하 어 뚫려버렸어 뚫려버렸어 아니 잘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나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진짜 뭔가 그 히트쉴드 안 깔고 싸웠으면 뭔가 재밌었을 것 같아 더 재밌었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히트쉴드 안 깔고 그 전부 한방 두창 싸움 응 응 역시 올림프스야 좁아 터지는 재미가 있지 잘 인도림의 휴먼 실드로 살아남았다 그 총 쏠 자가 양쪽이잖아 그러면 문을 막아야 돼 한쪽만 해도 문을 막아 버려야 돼 응 그래야 못 돌아가 이 게임이 우리는 같이 하는 것 명심해 아 여기는 이제 문에다가 저걸 쏜 게 실수였어 뭘 쐈어 아 그 어 드릴을 아 그거 네가 쏜 거였어 아 저 저기 문 앞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맞췄는데 운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그리고 완전히 뛰어버렸 아 냉동시체닝 감사합니다 아 양치를 그렇게 오래 했다고? 이번 경기는 좀 길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길었는데 얼마나 오래 양치를 한 거야 음 그거 너무 하면은 강진다 그니까 그치 이빨 없어져 이빨 실 이빨 돼가지고 이빨 실 이빨 돼가지고 응 이빨 실 이빨 돼가지고 야 온다 둘 셋팀 셋팀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우리가 들어와 이쪽을 살펴봐 아 총이 총 써야돼 올투 아 저기 들어왔다 저기 얘네 내려와 이빨 집에 먹어 밑에 지금 들어간거 같은데 네 안 들어왔어 여기 왔어 야 저 싸우나? 야 저 싸운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해치워버려 야 먹고 빨리 싸우러 갔다 하나만 두개밖에 안 내놨다 여기 여기 보고있어? 아 가고있어 아 가고있어 왔어 응 잘 들어 1분으면 링이 닿칠거야 왔다 어 놀돌 놀놀놀놀돌 놀놀놀돌놀 왼쪽에! 여기 vis.. 세액 윙맨 윙맨으로 없애버렸다 온다 이제 온다 밑에 집에서 올거야 뭐야 이거 우리 왔은거 아니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몰라 갑자기 어 갑자기 적의 목을 졸라버리는 그런 녀석들은 내가 윙맨으로 없애버렸지 별다 웃겼다 밑에 있는 애들 올라올거 같은데 저거 먹으러 가자 여기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게 그 살릴려고 찍었는데 옆에 있던 애 직초를 눌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럴 수 있지 아군을 처형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 세보 오늘 한번 두번 먹었어 거의 못봤어 세보가 진짜 안나와 네메시스가 좀 갖춰져야 돼 네메시스가 좀 갖춰져야 돼 나 아니야 내가 열어볼게 그니까 G7 이런 애들은 기본총은 불이고 네메시스도 조종력 나오고 뒤에 파트 나오고 사건 이런거는 파츠 별로 없어 하복이 근데 좀 미쳤어 하복이 원래 파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세서 지금 말이 안 돼 그냥 디피스가 사기라서 응응응 그냥 한번 디싱하면 그냥 으키면 돼 가자 어 진짜 딜찍는 거야 하복이 진짜 딜찍는 거야 하복이 진짜 딜찍는 거야 가자 제 생각에 다음 시즌에 하복 너프 될 것 같아 이분 여자 좋아하나요? 여캐만 계속 하시는데 애 여자 좋아줘 하복 치면 저거 볼트 쓸 이유가 없어 좋아하지 아 아니 그니까 다른거를 다 너프 시켜놓으니까 하복이 세졌어 하하하하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301은 안마기가 돼버렸고 흐흫 여기로 이동한다 잔말 말고 살렸다 맞추게 G7은 아니 그 R99는 무슨 팝콘 튀기는 기계가 됐고 응응 음 일단 여기는 다 털렸고 터미널로 가보자 아 근데 진짜 이사배율 이거 화면 가리는 거 진짜 극혐이다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응? 타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 응? 그치? 응응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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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멍청이다 근처에 멍청이다 여기 내렸어 응 흐음 흐음 으음 으음 으흐흐흐흐흐 여기 구멍이 몰라 무섭군 패키지 먹고 가자 흐음 흐음 으음 가자 쟈어어 경량 확장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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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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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안좋아 아아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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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와 뒤로 빠지자 긴물이 빠져 응 빠지고 있어 여기로 가자 상대율이 필요해 이걸로는 안 돼 내가 뽑아줄게 4,8 배율 2,4 배율이 있겠지? 응 2,4 배율이 있어 줄타는 소리 줄타는 소리 으아 우와 야 이거 맞췄어 응 한 명 누웠어 응 다행히 봐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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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날아온다 날아온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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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아 눕혔어 하나 옥테이 날아온 애 눕혔어 내가 다행히 봐봐 나이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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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 중 장전 중 장전 중 그 지금 옥테인 살리고 있을까 저쪽에 오케이 오케이 뻗고 있어 아아 근데 쟤네 쟤네 좀 보존하고 있다 밖에서 딴 애랑 붙었어 지금 야 나랑 붙었어 나랑 나야 나 나랑 싸우고 있어 그리고 나 니네 쪽으로 붙을게 그냥 어 위로 하나 올라갔어 야 빠져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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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겠다 쿨 마야 돼 아 Q 먼저 깎아 아 근데 일단 빠지자 그냥 빠지자 이거 안 돼 안 돼 이들도 빠지겠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앞에도 있다 우리 앞에도 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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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그래 아주가 아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여기 일로 붙어 회복하고 가야겠다 치유드론 허알 로가 했었는데 아 그 퀴을 아까 쓰기가 괜찮아 괜찮아 여기 경량업장 탄창이야 경량업장 탄창이야 홀리쉣 일단 쭉쭉 빼자 쭉쭉 빼면서 이거 왼쪽으로 돌아가자 반시기 방향으로 우리 앞에 올 것 같은데 오는 애들은 잡자 오는 애들을 잡아야지 아니다 절로 빠졌다 여기있어 여기 자동 빨간먹어 한도다운 아 내가 먹게 내가 그냥 먹게 간다 어 잠 황갑은 먹어야 돼 황갑은 먹어야 돼 이거 타고 하자 어 가자 크랙 크랙 나 붙는 중 오케이 담아놨어 담아놨어 나 3초 정도 더 걸려 어 아 재작제 여기있다 아 병신 여깄다 여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이씨 아 내가 찍으러 갈게 나 찍고 아니 찍을 수 없어 야 빠져 빠져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근데 이게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보셨어 아 저쪽 불 이쪽 불 혼날까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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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하하하하 아 그니까 내가 그 케어패키지 욕심 안 부리고 바로 갔으면 됐는데 아 그 황실드 때문에 응 응 아 그 케어패키지 그니까 이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한놈 죽였다고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었긴 했어 그치 응 어 그니까 김두니 자체가 안해도 돼 그냥 이렇게 된거야 하하하하 그냥 우리 키따 김도니 안해도 우리 둘이서 딴다라고 생각한거야 왜냐면 2대2니까 응 오케이 하하하하 근데 그렇게 해놓고 김두니 왜 안았어 이렇게 할 순 없단 말이야 응 아 그리고 딴 팀도 있었어 황실은 못참았어 그냥 복잡하긴 했어 아 복잡한 상황이었어 오빠 말카베 황실은 너무나 큰 제안이었다 내가 간다 준비됐어 배더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무모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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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버렸어 아 그래서 원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문제점이 이거야 템포를 못 따라가 그냥 딴짓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완전 템포가 달라 그냥 계속 템포 따라가는 거 집중해야 돼 그래서 계속 템포 따라가는 거 집중해야 돼 그래서 계속 템포 따라가는 거 집중해야 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준비가 안 됐어 아아 야 그냥 말도 안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아아 템포를 못 따라가서 템포를 못 따라가서 야 야 저거 왔다 내가 딴짓해서 그런거야 총이 없다 나 총 없다 아 그만해 그만해 없어 없어 그냥 게임해 게임 아 총 없다 하하하하 지금 더이상 총 없다고? 나 이제 있다 아 이제 총 여깄어 이거 두팀이다 이거 여기 아니야 아 있다 왔다 딱 준비해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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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붙자 해보게 해보게 그냥 해보게 붙지 말고 우리가 고지 유지하고 잡으면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발소리 응 지하에 있나? 한 명 튀어나왔어 왼쪽에 어 어 어 야 그냥 이거 잠깐만 아이씨 어딘가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이브와베스터 반대쪽에 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여기서 이제 시간 아 아직 안 나왔네 여기 빨간 거 열어 아마 이제 나올 건데 곧 나올 듯 나왔다 지하에 있어 지하에 지하로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하베스터로 갑시다 가자 응 왔다 아씨 어 어 이렇게 잤어 아 뭐 어터니까 죽었네 정말 그렇게 쉬고 싶다면 내가 다시 상수함에 넣어줄 수 올라갈게 ㅇㅏ 아잇 에잇 으이씨 첨너 응 다 고수 고수 고수? 아 그러니까 이 노스킨인 그 뭔가 이제 부캐스러운 저 배너 여긴 뭔가 좀 다른데 어을 어을 어 라라 저거 프레데터 비공식 콜라보입니다 일방적 콜라보 대가리 뿔단 라라 준비해 출격한다 준비해 좋지 우와 오왕 여기 빨간거 두개랑 파란거 하나 있다 이럴수가 윙맨? 빨갛게 빨갛게 일단 저는 이 파란거 빨간거 저기도 빨간거 또 있다 에펙 콜라보 중에서 공식인거는 파판밖에 없어요 또 있나? 흐흐흫 파판밖에 없어 파란거 좀 먹고 올게 사람 있으면 바로 돌아갈게 파란거만 딱 열고 하자 가방 먹어주고 어 여기 뭐야 김도림 이거 응? 오마이갓 저기 이바베스터 먹으러 갈게 이것도 먹어 내먹고 올게 오마이갓 이보 내먹게 어 좋아 빨간거 먹고 올게 또 새로운 킬리더당 새로운 킬리더당 매기만한 추적지금 음 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저기도 빨간거 있다 자 우리 이제 그 들어 볼까 무기 챙겨 친구들 좋은게 많다구 일단 모여야될거 같애 재당머니 간다 재당머니 김도 총 뭔데? 나는 일단은 그 G7을 바꿀거야 301인데 바꿀거고 이거 필요한 사람 나 어 자동맨 윙맨 쓰나? 아아아 갖다줄게 태권이면 이거 줄까? 아 아시다 버렸다 뭐 추공탄? 볼트 볼트? 자 감사합니다 윙맨 풀세트 이거 먹을라 일로 가야되 일로 어 여긴 길이 없나? 너 뭔데? 어 있긴 있다 여기 여기로 갈 수 있어 여기로 여기 길이 있어 여기 길이 있음 오 뭐야 오 뭐야 오야 맞고있다 당했다 당했다 어 어어어 어 미안하다 나 너무 혼자 있었다 아냐아냐 너무 혼자 있었어 끝 다 아 이거 안되겠다 아잇 응 아씨 바스도리도 못들었네 만들어 살리면 되지 뭐 응 좋아 에너지실 가야돼 그러면 응 쭉가자 어차피 저기 거기에 하베스터도 있고 응 응 깨리끼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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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기 조심해야돼 누군가 저기 있었어 어 우리 뒤로 돌아온다 아 우리 뒤로 따라온다 해 따라오고 있어? 그런거 같애 왜냐면 저거 썼어 그 어 큐즈 그거 썼어 큐 좋아 여기 줄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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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실에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해봅시라 과연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보 먹어 아 이보 김도현 내려먹자 어 너 바로 옆에 부활이야 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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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살려 살려 나 살릴게 내가 살린다 오케이 응 저 저 문을 올거야 저 계단 쪽으로 아 여기 길어지네 아 이리로올 수도 있어 큐 아 그래도 이게 건물로 둘러싸여있어서 그나마 여긴 좀 안전하네 에 가는게 아니야 땡큐 이보 먹어 내가 먹을게 먹었고 뒤에서 발토리 들려 나 일단 좀만 더 빼볼게 내가 이리로 오면 찍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자동리 쪽으로 와서 업 찍어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 예 CAD 아 뭐야 살렸거야? 아 라라 있었구나 라라가 살렸 Estado 오예 윙맨 으악 으 Zusammen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x2 아유 저 당연히 올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한건 당연한게 아니야 오케이 이 새끼들도 맞는다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 네 코아님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니까 이게 3인큐 돌리면은 자동 또 3이랑 난이도가 진짜 한 3단계정도는 어려워져 한단계 두단계도 아니야 3티어정도 이게 게임 레벨이 급격하게 올라가 이게 할 때마다 느끼는데 3명 모이는 순간 갑자기 개혈 열린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이야 가장 1번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이야 3명으로 해결할 때 여긴 뭔가 좀 다른 거 가자 4명으로 해결할 때 3명으로 해결할 때 오늘 참 안되는 날이네 뭐하는데 잘 되고있지 잘 되고있어 지금 재밌게 하고있어 걱정하지 아 농님도 골든가? 아 우리동네 미친놈님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골드로 밀려올라왔어 골드로 강등당했어 골드로 강등당했어 지금 7번에서 나도 잘하고싶어 그래서 못하니까 잘하고싶어 나도 못해서 잘하고싶어 잘해야지 그게 또 이제 원동력이 되는거 아니겠어? 자신의 우력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강해지는거지 팀킬게 아직 더 강해질수 있다고? 세상에 싸운다요 곤자이 가자 죽이러가자 저기 빨간거 먹고가자 가자 끔고일 찾았다 오후 킥카드 찾았다 암교로 가자고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펜스를 넣고 있어 오 어 아니 이걸 이런걸 날 줘도 되는 거야? 아angs 그 김두님이 먹어야디 아까 말했듯이 이럴 수가 엔교로 김도님 생존력을 올려서 임중 암교로 거기서 또 나올거야? 어 그거 먹고 김도이 빨간색 또 됐네 자 여기 적 너무 원거리라서 헵러그는 안 맞는다 너무 원거리라서 여기 적 여기 적 웃겼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살린다 살린다 오케이 간다 가서 잡을..볼까? 일로 일로 건물 위쪽으로 거의 되나? 돋는다 응 한 몸이 돼서 들어가는거야 오 마이 갓 절대 뒤치기 없어 자동력에 다 따라가 내가 왔다 역시 301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다른팀 있다 위에 다른팀 있다 조심해 우리 누구만 오케이 오케이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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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 사려 그냥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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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리가 안좋으니까 이동합시다 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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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순이 그 들어가야돼 우리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오래 있을 수 없소 뭔가 301은 다 맞춰도 손해 같애 인서클 인서클 해야돼 그 똥돌 따끈맛 똥돌 따끈맛 똥돌 따끈맛 아 그니까 301이 잘맞는데 지금 무조건 다 맞춰야돼 아아 그 우리 인서클 해야돼 간다 생일선물이야 생일선물 뒤에 숨어 인서클 한다면서 이걸 보내 생일선물 뒤에 숨을 마고 지금 아 생일선물 뒤에 숨을 마고 지금 아 이거 쿨 때마다 한 번씩 써줘야돼 그리고 이거 원래 그런거야 아 그리고 덕분에 나 지금 황실 먹었어 지금 아 그래가 끝났어 끝났어 황실 황실이면 황실 김도 황실 쟁반자장 지금 그치 어 우리 바로 지금 2인분씩 먹고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앞에 있어 감사합니다 저기 어 거기 있었어 아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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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어 있어? 나나 눈 마셨어 지금 어차피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너무 수많이었다 야 살럽 싸워 야야야 벤티지 벤티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들어와 들어와 할 수 있어 최대한 볼게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그거 하자 우리 봐봐 그 오더 오더 아 이거 오더를 한 명 들어가면서 해야돼 우리 아 어 이거 오더 오더를 한 명이 해야지 뭐가 될 거 같애 지금 오더가 지금 중심 오더가 없으니까 음 어 자꾸 이제 갈리잖아 지금 오더가 가야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갈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같애 한 명이 해야돼 이걸 자 누구부터 할까 나부터 할게 흐흫 순서대로 어 응 오더가 없는게 오더야 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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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제 그 가야지 하고 이제 돌진하는 쪽이 있고 아닌 거 같은데 하고 그 주춤거리는 그 0.5초에 그 간극이 우리를 이제 파멸로 이끄는 거지 응 이제 그걸 없애는 거야 우리는 응 그니까 이제 무조건 간다 그러면 이제 이제 으아하고 가고 이제 빠지자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도망가고 응 그거지 그렇게 하자고 좋아 흐흫 인간젤리님 스킨은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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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좋아 인간젤리님 스킨으로 다 죽여주지 흐흐흐흐아 흐흐흐흫 저에게 똘똘똘이님 아 좋습니다 자 본 지휘관 뭐 쫄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좀 쫄보스럽게 플레임메이킹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것 이보 하베스터 아시죠? 이보 하베스터 인정하셨으니 한단계 발전하셨군요 좋습니다 성장이란건 좋은거죠 자 힘을 하십쇼 약간 이제 뭉쳐서 살짝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링이 멀어 아 진짜 모네 걱정마 난 발이 빠르거든 어째머리가니 레벨 3 60초 남았는데 링이 멀잖아 서둘러야겠어 터뜨러야겠어 김도 지휘관님을 위한 무기가 전부 다 믿었습니다 자 내가 지휘관일 때는 기본적으로 1순위 이보 하베스터 김도 지휘관님 1순위 아이템 나왔습니다 아 좋다 그래 고생했어 자 북쪽에 있는 이보 하베스터를 섭취하고 오도록 실시 응 나다 싶으면 그 무거운 엉덩이를 빨리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응 그래 그래 좋아 좋다 자 아래에 있는 이보 하베스터를 먹고 오도록 지금 녹색 재군 누군가 똘똘똘이 재군 아래쪽에 있는 이보 하베스터를 먹고 자동 재군 위쪽에 있는 이보 하베스터를 먹도록 자동으로 CC 실시 실시 지휘관님을 위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 잘했어 고생했네 자 그리고 그 자동 재군 내가 있는 위치로 와서 이 그 그것이게 링을 다음 링을 보는 기계를 작동시키도록 작동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수고했다 자동차 소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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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쓸 썰 예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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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탄 누가 먹었어 제가 먹었습니다 예쓸 드십시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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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피스커프가 필요 자 이제 집합 집합 지금 똘똘똘이가 있는 곳으로 집합하라 저거 먹어야 됩니다 자 그걸 먹고 자동 재군은 그 어 그 빨리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시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라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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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똘똘똘이야 나는 지금 핑을 찍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테니 시시 어 자동 지금 발이 보인다 발이 보이지 않도록 시시 시시 오잇 적금 발견 후퇴하라 또 3 이쪽으로 이쪽으로 시시 시시 또 3 제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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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도록 따라오도록 오케이 나 있는대로 모이도록 집합 집합 어셈블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사부 여기 적군에 적군에 낌새가 있었다 차타고 갔다 자 적군은 이제 차를 타고 갔다 우리는 천천히 저 파란거 먹으러 간다 예스 어 잠깐만 지금 이쪽에 빨간거 있었는데 열렸거든 적들이 열었어 아 진짜 부활했다 저 친구 일단 나에게 모이도록 하라 나에게 자 뭐가 막혀 자 다음 오더는 저쪽이다 자 일단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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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야해 자 모여서 바닥에 까는거 막혔어 자 모여라 자 모여서 이동한다 여기로 가야해 본 지휘관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에이펙스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의심을 가지지 말고 즉시 나를 따라오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가줍니다 어이 지금 자동재군 찰떡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말만 자꾸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어 여기 있습니다 자자 교전을 시작하라 자자 시작하면 안됩니다 교전을 시작하라 제가 왔습니다 자자자 바로 돌진하도록 돌진 앞으로 돌진하도록 우린 뒤로가지 않는다 우린 뒤로가지 않는다 우린 뒤로가지 않는다 앞으로 간다 여기여기에서 뒤에서도 올 것 같습니다 왠지 후퇴하라 후퇴하라 어디로 후퇴합니까 나 있는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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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십작하게 모여라는 오버치 패션입니다 자여여여여 자자자자 배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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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 따르라 날 따르라 내 엉덩이를 따라오라 자자자자 총 쏘지 않는다 총 쏘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잇 나를 따르라잇 좋된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 지휘관 제군들의 생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도시된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휘관을 의심하지 마라 흑에 적 발견 의심하지 마라 앞에 적 발견 해복해야됩니다 저 회복해야됩니다 자자자자자 자자자 한눈 피변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자자 풍선 풍선에 탑승한다 풍선 어어어어 보정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들어왔다 해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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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회복하라 회복하라 자자 두둑히 배를 채워라 자 다음 다음 거시기 따로 안 맞는거 준비됐나 아 난 준비됐다 준비해라 내가 깔겠다 내가 깐겠다 내가 깐다 내가 깐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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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히트실드 히트실드 자 혹시 풍선 있는가 없습니다 풍선 찾아봐라 자 여기서 풍선 찾아봐라 풍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자자 풍선 깔아라잇 풍선 깔아라잇 탈아잇 풍선 탈아잇 아잇 자 여기서 만나자 아니다 끝까지 땡겨라 끝까지 땡겨라잇 끝까지 땡겨라잇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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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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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야 앞에 앞에 소리 앞에 소리 아 두려하지 않는다 나만 따르라잇 두려하지 않는다 아 머뭇거리 머뭇거리 팀이 없다잇 저저저저저저 자동머니 재군 빨 따르라잇 갑니다 갑니다 저기로 가는게 좋을것같아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적발견 두고 가라잇 지나가라잇 지나가라잇 자자 도망가 도망가 구문 구문 미끼다 도망가라잇 도망가라잇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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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 도망가 도망가 하우 도망가 핵때문에 졌다 우리 핵땡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연사는 머리로 다 들어갔어 한판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어 한판씩? 어 돌아가면서 오더 그니까 오더를 격렬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어디가자 뭐 어디 빼자 뭐 그정도 그니까 부담가지지 말고 그냥 가자 빼자 뭐 이런 오더만 하면 돼 아 알겠지 한 명씩 한 명 한테만? 가 아 그니까 내가 하는데 가자 하는데 그 못갈거 같으면 그냥 못간다고 말해줘 그니까 갈 기회는 없어 어 어 가자 했는데 떨어져있다 그니까 무조건 난 모여서 갈거야 그냥 최우선순위는 이제 오더한테 있는거야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이제 오더한테 있다는거지 최우선순위는 이제 오더한테 있다는거지 웬만하면 혼자서 뭐 하려고 하지 말자 나도 안될거 같다 그냥 그냥 붙어다니자 그냥 제지거리 하지 말고 붙어다니자 그니까 못갈거 같으면 못간다고 어 어 어 어 어 간다 뭐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어 어 어 어 간다 뭐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이걸 못찌어져 그냥 이거를 어떻게 줄 수 없나 어딜 내리니까 내려가 내려가 아무 때나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갑니다 흐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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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받은 총이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가끔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있는데 갑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빨간 거 파란 거 열라고 나 지금 길 있는 빨간 거 열어봐 알겠습니다. 알아서 먹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갓 좋다 아 잠깐만 그 혹시 G7 스카우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어 좋지 일단 먹어놓지 스나이퍼 개머리판 그래서 이제 오더가 가자 그러면 이제 그 무슨 행동을 하고 있든 간에 이제 그냥 바로 즉시 움직이고 빼자 그러면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든 간에 이제 바로 빼는 아 G7 나왔어 오 G7 앞에 총신 안전기고 풀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레벨이 올랐어 내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업그레이드를 알고 있지 새 업그레이드다 우리의 적은 더 이상 적수가 안 돼 뭐가 이렇게 부족하냐 G7 스카우트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훌륭하다 하나는 그거 들자 자 그거 뭐지 저거 3배율 표시했어 볼트 들자 3배율 있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네 정배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여 얍 하나는 볼트 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색 하나는 볼트 늘면 딱 좋을 듯 자 모이세여 모이세여 아니아니아니 갑니다 또 아아아 볼트 자 올 어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 대기 아니다 그냥 저기 이보 캐시에서 만나자 이보 아베스터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저 주의관님 뒤에서 등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거 뭐 저거 필요해? 황금 황금 탄창 필요해? 저는 괜찮습니다 아아아 주의관님 따라가겠습니다 필요하면 먹고 오세요 응 응 응 먹고 간다 파란거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어 이제 파라 파란거 빨간거 먹는 루트로 가는거야 알겠습니다 죽음웨링이 다가옵니다 죽음웨링이 다가오고 있어 내 일정 내 일정 나 레이전 스펙트 필요해 레이전 스펙트 필요해 레이전 스펙트 미션 여기 경량확정 탄창이야 아 자유..자유겠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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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풀템이다 저거 열어 앞에 파란거 어 파란거 여기 추가보고품이야 나노 쓰자 도와야할 시간 없어 오세요 오세요 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좋습니다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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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됐어 따라와 따라와 알겠습니다 아냐아냐 기차타고 갈거야 혹시나 날씨 때문에 차 안 끌고 날씨도 날씨고 피곤해 피곤하겠다 아 어차피 저는 차 잠거리 못해요 나 멀미 때문에 차 잠거리 못해 음 안돼 아 김손이 멀미라서 이게 차로 타면 3시간 반이고 KTX가 아 4시간 걸려 4시간 넘지 아 2시간 1시간 앞에 있거든 하베스터 먹는다 그냥 무시하고 예 일단은 적군이 혹시 올지 모르니 감시하.. 잠깐 보건만 있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냥 와 알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토 달지 마라 싸운다 싸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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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쪽으로 뭐야 무빙 저기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회합니까 우회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합이 머지 않았습니다 응 이보 하베스터를 하나 더 먹거나 빨간거 파란걸 두개 먹으면 복합이 됩니다 여기 파란거 먹고 끝내자 예 쏠 여기 적 싸운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실드 까졌습니다 자 안으로 집 안으로 집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회복하고 일단 파란거부터 까고 뒤로 나 쪽으로 내 쪽으로 모여 파란거 까고 오겠습니다 아아 아 2라운드 레인 카운트다운 시작 추가 보급품을 찾았어 여기 헬멧이야 레벨 3 학교 꼬맹이들이 하는 말은 믿지마 이거 꼭 필요하다고 아 92이보 남았고 제작기에서 제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소리 됩니다 발소리 왔다 있다 저기 따라가자 따라와 따라와 추적 추적 알겠습니다 오케이 컷 스페어 업그레이드다 우리의 적은 더 이상 적수가 안 돼 킬 리더가 다 피었어 자 저기 이보 캐시 또 먹으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레츠고 아 인서클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 아 인서클과 동시에 이보 캐시를 노릴 수 있군요 아 아 아 아 훌륭한 판단입니다 지휘관님 아 저기 중간에 뭐 먹을 거 있으니까 적어도 열어보시고요 지휘관님의 판단에 감탄을 금치할 수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싫어 열고 리더 같은 거 없어 우리 요거 김도 김 자동맨 먹어 자동맨 어 내가 먹어야겠다 보라 알러 이거 두 개를 깔 수 있나 음 벽어 소리 파일럿 두 개 오케 빠르시 컴온 컴온 예스 예스 쏠 예스 쏠 싸울 때 무조건 문 깔고 바로 문 깔고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탄을 피하시 피할거면 깐다고 하십시오 자 그냥 이 집에서 대기 예스 쏠 이 집에서 대기 이 집에서 대기 이게 집에서 대기 여기서 다시 만나자 제 옆에 기지가 내려온다 당기나 충전이 필요하면 나팡기 돌리는 우리를 하노중 대기 대기 집에서 대기 집에서 대기하라고 주휘관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쥐를 죽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동 이동 저기 빨간거 지금 여기 있거든 요거 먹으면서 살살 들어갈거니까 오른쪽으로 돌려깎기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깎기를 CC 하겠습니다 스핑컬 라이트 대기가 내려온다 뭐라고? 아닙니다 야 먹고 올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조용하군 뭐야 스트릿탑만 나오는거는 친구들 링 축소까지 45초 남았어 아 나 치료한다 지휘관님 여기 시원한 여기 딸기 주스 준비해놨습니다 고마워 렛츠고 옆동네다 축소까지 30초 남았어 저기 이보 캐시로 예 예 쏠 이보 하베스터 이보 하베스터 이보 하베스터 다섯 분대 뭐야 벌써? 예 쏠 핵이 있나? 왜이렇게 빨리 끝나는거지? 10초 린까진 가까워 살인마가 있는것 같습니다 살해 살해 살해당한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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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동맨 모으고 가자 자동맨이 합류하면 이동 움직이겠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겠습니다 렛츠고 여기 이보 하베스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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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안으로 소리가 납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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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소리 하하하 뽑아봐 이거 뽑아봐 뽑아봐 제가 뽑겠습니다 뽑았습니다 개잘 뽑 개잘 뽑 개잘 뽑 예전에 제가 아니지 말입니다 개잘 뽑 거기 집에 대기 집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개잘 뽑 세대레벨 자 다음원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농성한다 오케이 자 저깄다 저깄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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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으로 다 들어와 가고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봉사하고 저 두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서두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있으라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발소리가 난다니까 지금 그리고 근처에 있어 빠졌어 그리고 근처에 있어 빠졌어 차권이 어 차권 확인했습니다 유동적인 아이템판단 선택하겠습니다 차권 탄 있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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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 쪽으로 싸운 쪽으로 이동 살살살 아직 다운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이동 일단 근처로 이동 파킹하겠습니다 위쪽이고 오케이 따라와 따라와 오케이 이 집에서 대기 이 집에서 대기 규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아 다시 원래 집으로 다시 원래 집으로 다시 원래 집으로 후퇴 후퇴 그냥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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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이재이를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우리가 싸우면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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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먹으러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샷건 탄약이야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 밖에 있습니다 아 아 자 그냥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쏘지 않는다 드론에 그리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그냥 자동맨 쪽으로 다 보여 김도린 자동적으로 보여 야 딴 데 보지마 딴 데 보지마 알겠습니다 저쪽 문은 봐야되지 않으세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자동맨 쪽 그냥 무조건 봐 알겠습니다 터졌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깔아놓고 이미 다음 링 안에 있잖아 좋은 전략인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냥 흩어지지 말고 이쪽에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응 응 됐다 됐다 호텔 내는 중 응 응 이쪽에 있다 한 마리 응 응 네 방금 눈 마셨습니다 이거 몇 개까지 있어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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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까지 아닌가 아 사운드 중 가만있고 응 보호 중 보호 중 지금 장거리 지금 우리가 사이에 꼈어 응 우리가 사이에 꼈고 우리가 사이에 꼈고 한 번 싸워 오케이 한 번 컷 나가지마 나가지마 네 알겠습니다 나가지마 오케이 컷 됐어 한 마리 줄여놨으니까 이제 안 나가고 버티면 돼 안전지대고 쟤 못 살리니까 어차피 살리는 낌새라면 살리는 낌새라면 살리는 낌새라면 너부터 지금 근데 우리 옥상쪽에 살리는게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리기에 냅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는 계속 이쪽 문 보고 있습니까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알겠습니다 죽음의 링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님 죽음의 링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은 파이널 링인것 같습니다 공격 에이 가는거 아니에요? 안간다 안간다 가는거 아니에요? 빨리 링 축소까지 45초 살린다 살린다 오케이 살리기 냅둬 저는 이쪽 1층의 문화를 계속 보고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에 위에? 위에 있는거 같은데 어어 살리고있어 살리고있어 그니까 살리기 냅둬 균형은 이루어져야된다 어그로 확실히 끌리게 지금 나가지마 나가지마 절대로 어 죄송합니다 지휘관님 저 아여기 아여기여 모여여여기 모여 알겠습니다 여기 모여여여기여기 모여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이쪽 기둥끼고 끝까지 우리 중심축 중심축에 끝까지 붙어서 알겠습니다 어 제일 나중에 교전하도록 야 온다 장온다 장 어 위에서 병면집이랑 같이 궁극기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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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를 최대한 중심에다 깔아야돼 알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문 연 다음에 궁극기를 바로 앞에다 깔면돼 알겠습니다 문 열고 여기 딱 중심여기 아아 여기 안지겨져 피 그리고 왓슨은 왓슨은 중심지역에다가 엑스자로 깔아가지고 다 뒤지게 어어 전투 준비해 문 끄고 있잖아 끝났다 끝났다 한 놈 잠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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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걸 왜 바로 깔았냐면은 문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깔았어 아 완전 잘했어 아 싸우는 도중에 깔 수가 없어요 딜레이 땜에 총을 못쌌 아 그래서 미리 깐거야 그냥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아 그래 궁 쓰는게 선후릴이 좀 있어가지고 어 어 문 앞에 바로 있더라고 어 문 앞에 거의 거의 풀어봐 거의 풀어봐 아 역시 똘삼의 명품오도 아 명품 비닫혔 역시 아 내가 내가 오도하면 이제 빼라이 뒤로는데 이제 쟤는 이제 내가 가지고 달려 어 대신에 이제 이기는거 말고 재비가 없잖아 아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아 대신아 재밌었어 어 어 너무 재밌었어 하 하 하 자 어떻게 합니까 더 합니까 하하 여기서 꿀뿌리입니까 뭐 나는 뭐 롤암파는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아니 롤은 아 롤은 좀 어 롤은 지금 깔고 깔고 뭐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딱 오늘 또 신차 타야 되고 내일 또 먼 길 오셔야 되는데 내일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수고하십쇼 고생했어요 안녕